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검찰 측에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인 고민정이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왜 이재명이 현재 상황에서 구속이 될 수가 없는지 그리고 왜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을 사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나름대로 자신의 시각에서 설명이라든가 분석을 내놓았는데 고민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어떻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1차원적인 분석만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인가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먼저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 보통은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만천하에다 드러난 사람인데 왜 굳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정의 이러한 얘기는 천문장부터 개소리인 것이 고민정의 주장대로라면은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안 되겠죠? 아니 그렇잖아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느냐가 고민정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기타 재벌이나 연예인 등등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비비지도 못할 정도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죄를 지었거나 또는 그가 받고 있는 혐의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왜 그들을 구속을 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아도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내놓기가 힘들텐데 저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고민정의 해당 발언은 본인이 본인 스스로 바보라고 인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3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3번의 검찰 조사에도 다 응했으며 그럼에도 나중에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 수가 있고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영장 청구를 친 것이라면서 고민정은 반박을 했는데요. 고민정의 이러한 반박도 역시나 설득력이 없는 것이 지금 고민정이 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이러한 우려들을 한 번에 전부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불체포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싫다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면 완전히 게임 끝나는 거죠. 전부 다 검찰의 소설이고 조작이라며 그럼 당연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해본 다음에 기각이 될 거고 그러면 검찰이 병신이 되는 것이며 이럴 경우에는 이재명의 정치적인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왜 간단한 방법을 냅두고 고민정처럼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탄을 하고 홍의병 노릇을 시키는 것인가 오히려 국민들이 되묻고 싶습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고민정은 이재명이 제일 야당의 대표이고 차계 유력 대선주자인데 검찰의 입장에서도 뒷감당을 해야 하고 뭔가 자신이나 근거가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게 궁금하다면서 뭔가 딱 부러지는 게 있으면 구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합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아보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니들이 보기에 딱 부러지는 게 없다며 그리고 니들도 궁금하대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검찰이 써놓은 혐의가 왜 영장이 청구되어야 되는 사유인지 너네들도 모르겠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니까 이재명의 구속사유는 고민정이라든가 민주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불채포트권을 써가지고 법원의 판단조차 심판의 판단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구속될 이유가 없다라고 외치니까 이게 특권이라고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만 받아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거부하니까 이재명이 국회로 도망가가지고 치외법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비아냥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민정의 발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재명의 불채포특권 관련해서 사회자가 강원랜드 취업 청탁 관련 권성동 의원처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안 하고 자신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가라고 물어보니 고민정은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고 일반 의원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 당의 대표라면서 이재명이 불채포특권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라든가 특권 차원이 아니라 제일 야당 대표라는 직이라든가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며 윤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이거는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는가라면서 고민정과 윤 대통령을 비교했는데요 근데 이게 진짜로 멍청한 소리인 것이고 민주당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우선은 국회의원의 불채포특권은 말 그대로 특권이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특권인 것이고 또 고민정의 해당 발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대선 불복이 아예 깔려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하고 대통령을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불소추 특권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만 주는 특권인데 이걸 이재명의 불채포 특권에 비교하는 것 국회의원 300명이 다 갖고 있는 것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헛소리이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진영의 대표이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대표인 것인데 전 국민들의 대표하고 특정 진영의 대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비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비교이고 또 100번 양보해서 국회의원 역시도 국민들의 대표라고 치더라도 왜 이재명이 욕을 처먹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재명이 본인이 했던 행동 때문이죠 자기가 불채포 특권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자기는 그거를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구석에 몰리니까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다 모르세하고 민주당을 동원을 해가지고 방탄을 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것인데 이거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끌고 들어와서 이재명과 윤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궤변 중에 궤변이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되는 발언입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도지사 시절에 자기가 사고를 친 거를 죄짓고 지금 국회로 도망가서 당대표라는 방패를 치고 개딸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을 홍의병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 범죄를 실드로 치고 있는 것인데 아니 국회가 무슨 소도도 아니고 죄짓고 도망간 사람을 지금 자기들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인데 고민정은 이런 행동을 하면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직위와 상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대표를 그냥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가 확실하네 정도의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민정이 하고 있는 얘기는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그냥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다 끝나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정면돌파를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며 또 고민정이 이런 식으로 실드를 치고 있는 것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고민정이라든가 민주당도 이재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드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 사실을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승부를 걸 타이밍이 필요한데 누가 보더라도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 앞에 서 있는데도 승부를 걸지 못하는 걸 보면 큰 정치인이 되기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방탄이나 치고 민주당 의원들 뒤에 숨어 있다가는 차기 대통령은 커녕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개인의 비리를 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암적인 존재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민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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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